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리도웨이입니다. 저는 지금 23살입니다. 지금 한국에서 5년간의 체리더입니다. 제 사랑은 춤입니다. 제魅力은 찬란의 외향과 능량입니다. 다이요.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에서도 맛집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. 이제 앞으로 대만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. 아 그리고 대만 친구들도 많이 많이 만나고 싶어요. 친구들아 기다려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언니들도. 그리고 제가 대만에 처음 가는데 그래서 뭔가 더 두근두근 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또 명문 구단인 라쿠텔 몽키즈를 응원하게 되어가지고 더 기쁘고 이 한 번 다 바쳐서 에너지를 쏟아붓겠습니다. 란슐리만 한가오싱. 징또또 깐짱. 감사합니다. 라쿠텔 몽키즈 화이팅. 짜요. 짜요. клад Ay messy. 하하하. 하하하, wod timing. 하하하. 까지와 하唱의 영상 또 다른 컨텐츠 하고 있습니다.